10월, 11월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를 볼텐데요 솔라나는 현재 71달러 중반에서 왔다갔다를 하고 있고 7일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는 18% 올랐고 24시간 기준으로 약 1% 오른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솔라나를 분석했을 때는 이때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솔라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은 당에 더 오르겠지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오르는 폭이 좀 한정도 있을 거고 오히려 다른 코인들을 매수하는 게 좀 리스크 대비 좀 더 수익성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솔라나가 한 두 달 동안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코인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핑크색으로 박스를 하나 두드려 맞은 그런 상황인데 이 박스가 뭔지 저번주에 안 보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보시면 이제 작년 21년도 11월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시작됐던 매물대거든요 이런 구간은 중요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드캣인 줄 알았더니 일단 부뚜막에서 한번 튀어오른 그 지점 이런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또 한 번씩 튀어오르잖아요 이런 매물대에서 근데 이런 매물대에서 샀다가 물리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많죠 저 같애도 저런 흐름이면 살짝 혹시 모르니까 사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솔라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막 올랐네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저점까지 왔다 근데 한 번 튀었네 네 그러면 막 여기서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한 1년 넘게 물려 계시다가 오면은 팔고 싶어 하는 자리가 이제 왔고 저는 솔라나도 이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제 이틀간 박스 안에 갇히면서 행보를 하다가 캔들을 보시면 일정 구간 안에 박스를 만들어줬잖아요 여기라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가능성이 있고 박스 밑에서 지금 횡보를 한 이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은봉으로 쳤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누가 봐도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느낌상 자체로 제가 초보지만 봤을 때도 그렇다면 중요한 건 솔라나 최근에 뭐 FTX 관련된 악재 뉴스도 상당수 있었는데 무지막지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내가 매수를 좀 어찌 됐든 좀 떨어지면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느 선까지 밀렸을 때 사는 게 나의 수익을 좀 최적화할 수 있겠습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선이 명확히 있긴 하거든요 56달러 정도에 있는데 이렇게 지지선이 명확한 좀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지표로 참고하셔도 좀 좋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거치면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 좀 도달을 하면 솔라나가 좀 반등세를 이끌면서 전체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56달러 정도를 좀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지금 코인마켓 캡 기준으로 7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6달러 정도까지 일단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밀리면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반전이 돼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을 텐데 이 평행채널을 평행채널을 제가 이제 솔라나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처음에 이제 38달러였어요 네 이 채널을 돌파하면서 앞자리 3위였어요 네 이제 사봐도 될 것 같다 이런 트렌드를 돌파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고 이 채널을 이제 리테스트를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 솔라나를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30불 초반대는 다시 한번 올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56불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고 좀 이후에는 30달러 때까지는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일단 평균선으로 봐야 되죠 이렇게 노란색 선의 위에 있는 선으로 보시면 화면상에서 그 선이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부터 상승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뚫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박스 밑으로 이제 하늘을 들이받고 내려올 때는 다시 고선까지 네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산다 네 그랬을 때는 추천하는 가격대는 앞에 56달러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30달러 30달러 금방 30 중반 37달러 왜냐하면은 이 구간을 테스트한다고 했지만 이 테스트를 실패하고 더 허락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부터 좀 상승 여지가 좀 덜하다라고 봤던 게 이렇게 왔다가 여기를 테스트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채널 안으로 회기를 하고 그 과정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모든 비중을 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채널 하단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순차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채널 하단은 20달러 초반인데 일단은 만약 30달러 중반에서 매수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여기 뭐 로켓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로켓이 또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매집을 조금 비중을 낮게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네드캣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솔라나 로켓이다 솔라나 또 솔라나? 또 쏠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저는 이런 중요한 저항들을 터치를 하는 거는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힘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저항 때까지 못 와요 그러니까 그 저항이 오기 전에 힘이 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대를 확인하고 이 저항대 매물이 얼마나 몰려있고 저항으로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다음 사이클에서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솔라나까지 이렇게 봤는데 솔라나가 이제 11월 초부터 거의 말까지 많은 분들의 기쁨이 되었던 그런 코인이고 상당히 이제 실제 사용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재성 물론 FTX 관련된 악재도 있었지만 그걸 뚫고 많이 올랐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한번 기다려 보고요 저희가 이제 AM 매니지먼트 계속하면서 체크를 좀 해드리는 주요 코인으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프트월드님이 폭풍전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모든 코인을 하락 추세로 말씀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 뭐 전까지는 계속 상승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지났다라는 관점 안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하락 전망을 일단 하시는 거 근데 그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단기간에 폭락이 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 과정의 이런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저도 뭐 중간중간에 매수를 단기적이겠지만 매수도 받고 할 텐데 너무 갑자기 폭락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임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코인 시장에는 특히 오르고 내리는 게 크다 보니까 여기다가 한 바구니에다가 왕창 담아갖고 땡기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거가 너무 위험하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정도 더 보고 이제 요청 코인 하나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벌써 한 시간 다 돼갖고요 놀랬지 않습니까? 시간이 잘 가요 제가 아침에 이제 오면서 요청드렸던 코인이 라발란체 라발란체 한번 보겠습니다 라발란체가 지금 보시면 코인마켓, 아우, 지금 차트부터 볼게요 와, 아발란체 잘 오릅니다 네 잘 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 어제 월요일 11일 오전에 비트코인이 6%, 7% 빠지면서도 상당히 알트들도 다 내렸는데 그중에서도 아발란체가 10% 이상 올랐어요 네, 얘는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고점과 저점을 이어가는 이런 사이클적인 모습을 뚫고 올라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점을 갱신하고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낮추고 고점도 낮추고 저점을 또 낮췄다가 이 고점을 벗겨냈잖아요, 여기서 하락 추세를 분명히 완연하게 보였다가 클리어하게 보였는데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그 하락의 모멘텀을 반전시켰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고점을 넘기고 강하게 상승이 나온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오버슈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중요한 저항선이긴 한데 보통 이제 다른 코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다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는 한 차례 더 높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좀 오버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전통적으로 계속 보면 어떤 사이클 안에서 알트코인들은 줄 맞추기를 하거든요 한 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기준이 매번 다르지만 뭐 101, 2평선까지 올라갔다 하면 전체적으로 101, 2평선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중에 힘 좋은 종목들이 101, 2평을 좀 뚫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지만 결국에 또 내려올 때도 줄 맞추기가 돼요 그래서 좀 오버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좀 유심히 보시고 신규 진입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바란체가 스테이킹 보상이 지급이 되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몰려서 이렇게 껌빙된 모습을 보이고 불과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바란체 앞자리가 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인마켓 캡 기준으로 4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건데 이게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고영빈 애널리스트 말대로 사실은 조금 과열됐거나 과하게 슈팅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투자 기조를 아바란체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차트 위주로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 있게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스 포인트가 좀 많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좀 지울게요 네 좀 정신이 없긴 해요 내려오더라도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밑자리, 윗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현물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그런 관심 종목에 아바란체는 편입하는 걸로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나온 첫 번째 관심 종목 중에 하나 아바란체네요 그래도 네 뭐 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의 뷰는 아닌데 오버슈팅 했더라도 네 내려올 때 조금 먹을 수 있는 포인트들은 좀 많다고 보여져요 자리를 충실하게 지지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딱딱 맞게 이제 매수 매도를 가해주면 네 내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돗자리를 좀 깔아 준 상태다 네 해종적으로 자리만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선을 그냥 막 걷기 때문에 넣어드리면 이 위쪽 매물대인 38달러랑 현재 41달러거든요 네 38달러 선 그리고 34달러 34 3834 그리고 한 32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834 32인데 뭐 3일 후반 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경매사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은 여기가 이제 저희가 뭐 사람 아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차트로 봤을 때는 위아래로 지지를 하고 뚫고 올라갔던 그런 포인트들을 보여 드리는 건데 아마도 손 받김이 좀 급격하게 난다고 치면 이 지점들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전 아발란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3차 지지선까지 있다고 든든하다고 빅 비틸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아발란체 자 저희가 이제 저스틴 김 한국 대표님도 이 자리에 똑같이 모셔갖고 네 아발란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좀 들어본 적도 있는데 네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점검할 겁니다 아 저는 그 상승 긴 상승비를 보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네 관심을 두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보고 싶긴 한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 만약에 채팅창에 뭐 원하시는 코인이 하나 정도 있으면은 저희가 하나만 더 아 고사이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하락 사이클 마감 언제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제 엘김님께서 이엘김님이 앞에 말씀 주셨던 이제 상승 사이클 그리고 지금 분배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하락장에 들어간 건데 요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잠깐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축적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배까지가 한 사이클의 끝이고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려면 다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앞에 나온 저 축적 과정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축적 과정에서도 이 저점 18,000불을 찍고 다시 16,000불까지 하락하는 또 추가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축적이 다음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좀 미리 판단해서 진입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왜냐하면 최소한 분배 과정도 이 축적 과정의 절반 이상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20일 과정의 하락 사이클 이후에 다시 한번 축적 과정이 저는 나올 거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이제 예측할 수는 없고 미리 현재 앞서서 나왔던 축적 기간이 이제 어큐뮬레이션 피리오드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상으로는 270일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절반 하면 뭐 한 135일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135일이면 한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한 4개월 앞서 말씀드린 4에서 5개월 사이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 한 4월 참 이게 신기한 게 모든 게 다 껴있어요 4월 되면 이제 비트콘 반감기가 또 오고 그 사이에는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이제 아크인베스트 거 제외하고 블랙락의 혹은 피델리티의 데드라인이 3월이란 말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 같은 거를 이런 사이클 속에서 저는 뭐 혼자 공상처럼 이제 막 짜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잘못 못 짜보시는구나 네 그래서 분배 과정에서 미리 ETF들을 다 승인시켜 놓으면 개미 좀 투자자들이 좀 왔을 때 좀 들어왔을 때 물량을 넘기고 오히려 하락시키고 그 이후에 좀 매직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시나리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트레이딩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한 3, 4개월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좀 타임 사이클에 대한 준비 에서 저도 좀 매수를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시장이 사이클이 분명히 있어요 네 사이클이 있지만 모든 것에 사이클이 있고 지금 크립토 시장에도 지금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보여 드린 대로 일종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장세 조정 장세인지 완열한 하락 장세인지는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이클상으로는 하락 장세 들어갔고 조금 오늘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주로 드린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역시 종목 추천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전해 드리는 거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말씀 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성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집중하시면서 다시 한번 즐거운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의 오진석이었고요 AM 고영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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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